우리 오늘 조수야, 이 물을 깔아줘요. 아, 맞아. 조심해, 이거 뜨거워요. 네. 재밌겠다. 내일 데뷔 무대에 오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감사한 마음에 보답하고자 좀 특별한 선물들을 준비했습니다. 저희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. 그래서 특별하게 송편이랑 컵 과일을 만들어봤어요, 멤버들이랑. 이번엔 쪼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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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이건 한국의 전통 음식. 명절마다 먹는 거예요. 이건 첫 번째. 제가 부탁드립니다. 하는 거 있어도 돼. 왜, 이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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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야. 멋진 챔 Bryce. тел. 너희도 조금씩, 내가 해줘야 할게. Bieber 이거 너희도 조금씩, 내가 해줘야 될게.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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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야, 더 넣을 수 있을까요? 아니, 잠시만요 천천히 이 느낌은 이미 가능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봐 우리 식용유 아니면 직접 식용유 아니야 아니야, 왜냐면 야완 기다려 음식은 빨리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성을 둬야지 천천히 기다리라고 네 왔어요 예 조심해, 이거 진짜 뜨거워요 오오 진짜 뜨거워요 뜨거워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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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우리 젠도리 응 좋아 좋아해 둘 가 네 꼭 네 꼭 네 네 네 네 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奇怪 그래서 네 네 네 너무 맛있다. 조금 더 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. 이거 완성될 것 같다. 뭐지? 뭐야? 혁규야. 그거보다 더 좋은 것 같아. 혁규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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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저는 이거 여기다가 이걸 넣을 거야 넣을 건데 이거는 지마랑 깨랑 설탕 이렇게 해서 할 건데 잘 안 빠져나오게 조심해야 돼 알겠어 그리고 너무 조금 넣으면 맛 없으니까 많이 넣어줘 예쁘게 이 정도면 좋으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맞아, 잘하네 리리처럼 해주세요 또요 너희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어도 되는데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제일 중요한 것 이런 느낌 오, 나 이런 느낌 오, 나 오, 나 오, 나 너무, 너무 너무 누르면 안 돼 조금만 더 넣어 진짜 조금만 진짜 조금만 네 어떡해 큰일 났다 세이모 세이모 너무 귀여워 네 2 세이모 오 아 네 하트 뭐 아나 둘 세이 오 음 오 오 잘했다 다 정말 우리 방송대 한국의 팬들이 오실까? 뭘까요? 오실 것 같아. 많진 않아도 우리는 솔직히 여팬스도 하죠. 그래서 우리는... 정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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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맛있어. 이거 다arest. 진짜 맛있어.